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서 38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 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주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수사람 에벤멜레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 말기 히드기아 왕 때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항상 바른 말을 외치는 사나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면은 첨삭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그대로 고지곳대로 대원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부풀리거나 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가운데 그럭저럭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지곳대로 도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바른 말을 외치고 외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는 항상 무엇이 닥칩니까 고난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슬픔이 닥칩니다 모함이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 따르는 인생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외칩니다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금과 연병에 죽을 것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그대로 고지곳대로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걸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다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마음이 뭔가 가시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그만은 똑똑하다는 신하들 대신들이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진흙탕 구덩이 토굴 감옥에 집어 던져 넣어버립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더니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모함에 의해서 결국은 토굴 감옥 진흙탕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를 구출해 주십니다 오늘 이 극적인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공상과학처럼 소설처럼 동화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말씀 가운데 살면 하늘을 날아다니듯이 저 하늘의 새들처럼 평안하게 깃털처럼 가볍게 마냥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현실, 현실을 바라보면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고지곳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핍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고지곳대로 전하는 가운데 그 삶이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달팠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떠올리는 주요 아이콘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눈물입니다 눈물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바른 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고지곳대로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살면 행복이 전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고통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항상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게 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당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그대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뭔가 어려움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힘듭니다 특히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들이 똑똑하다고 멀쩡한 그런 대신들이 모함을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은 것처럼 그냥 이상한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면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겠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멀쩡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온전하게 똑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를 가만두지 않고 괴롭히는 주변의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예레미야처럼 통증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그만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삐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헌금하며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겁니까? 전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늘에 두둥실 떠다니는 구름 위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면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가 있습니다 전시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전실은 그렇구나 악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핍박이 있을 수가 있구나 특히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전시를 냉정하게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아 이 고난 너무나 힘들어 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러나 그러나 고난을 당할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죽을 위해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 중에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은 사명이 있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교훈을 마음 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모함을 당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다면 특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앙생활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시험당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저 사람 저 멀쩡한 사람이 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저 멀쩡한 사람이 날 왜 힘들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고난과 어둠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면 또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신들 멀쩡한 사람들 대신들의 모함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전혀 생각치 못한 뜻밖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하고 별로 친분도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구스인이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이방인 까무잡잡한 사람 전혀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뜻밖의 사람 생각지 못한 사람 이 왕궁의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애를 구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에벤멜렉 구스인 에시오피아 에디오피아 사람 이방인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든 없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모함을 받아서 구덩리의 토굴에 갇혀서 죽게 된 상황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뜻밖의 사람 사람들이 예측 못하는 사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의외의 사람 이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냉정하게 그 상황을 판단하게 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대신들이 모함을 한 거다 대신들이 악한 거다 라는 것을 판단하게 하시고 시디기아 왕에게 얘기해서 결국은 이 구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내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모함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많을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시 같은 자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 의외의 사람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리라 이런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내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처럼 토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들이 날 모함하고 모든 사람들이 날 짓뭉개 뭉개고 바르게 살고 있는 나를 피눈물을 흘리게 할지라도 결국 뜻밖의 사람 의외의 사람 생각지 못한 사람 이런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베멜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건져주셔서 결국은 죽을 위기에서 죽을 환경에서 탈출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현실입니다 공중에 떠서 돌아다니는 휴지 쪼가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크리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 떠다니는 휴지 조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냥 휴지 조각을 날아다니는 걸 집어삼켜서 입에 삼키면서 아 고소해 하면서 허상 속에 공상 속에서 진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공상을 내려놓고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온전히 똑바로 살아가는 제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내가 핍박을 받을 때 주저앉아서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땅에 가나앉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결국 사명이 있는 자를 어떤 사람과 여건 속에서도 건져 주신다 도와주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도와줄 자 이 사람 저 사람 암흑의 암흑에 그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상식밖에 사람 뜻밖의 상황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도 나를 구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돌파구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 생각에 갇혀서 한숨만 푹푹 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한걸음 한걸음 죽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뜻하지 않은 것을 통해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돌파구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구덩이에 빠지는 듯한 죽을 위기 어려움을 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 멀쩡한 사람들인데 왕궁의 신하들처럼 똑똑하고 지혜롭고 제대로 된 사람들인데 저렇게 나를 왜 힘들게 할까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나를 갖다가 모함하고 나를 곤욕스럽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명받은 죄로 살아가고 있다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날 도와주신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으면 또 사람을 통해서 치유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능력을 부어주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를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 걸어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디치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